제주 도의회가 박정하 정무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치고 적격 취지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박 내정자의 보수 성향과 이명박 정부 대변인을 지닌 전력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캠프 대변인 당시 색깔론을 제기했던 박정하 내정자의 발언이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습니다. 좌측을 향해 삐딱하게 보고 계시더라 이렇게 색깔 공세를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이명박 정부의 대변인을 지냈던 전력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한미 FTA로 제주의 생명산업인 농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희 정부 때 체결되었습니다. 체결할 때 농업 분야에 대응책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유감스럽게도 한미 FTA의 농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세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사삼 관련 사업에 암흑기였다는 일침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인사청문회가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